눈으로 속, 뒤로 속,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둘이 마시니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어린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흘 만나니 정말로 반가워요 아왕은 우상을 섬긴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날에 큰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아왕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이스라엘나라에 아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왕은 우상을 섬기는 이세베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답니다 이세베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는 아왕을 통하여 발과 아세라 재단을 쌓게 하였답니다 아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봐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기 발과 아세라신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그러니 그를 위하여 재단을 쌓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아왕이 하는 행위를 보고 매우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예 하나님, 엘리야 넌 어서 가서 아왕에게 내가 그에게 말한 것을 다 전하도록 하여라 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아왕이가 갔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까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가 감히 무엇에 날 갖다가 겁을 준단 말이냐 섞어지지 못할까? 어방은 엘리야야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말한 후 3년 바위나 흘렀지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답니다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엘리야, 너는 아왕에게 가라 그리고 다시 한 번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말하도록 하여라 예 엘리야가 아와방에 갈 때 그때쯤 아와방도 엘리야를 찾기 시작하였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3년 반이야 아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 이 나란 어떻게 되겠단 말이야 엘리야, 엘리야야 바로 엘리야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 여봐라, 여봐라 어서 엘리야를 찾아라 엘리야를 찾아라 어서 어방은 엘리야를 찾게 되었고 엘리야는 어방의 앞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답니다 왕이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우상을 다 제하기 전에는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파을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지금 당장 갈매산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비를 내려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파을과 아세라 선지자를 갖다 보내준 비를 내려주겠다고 파을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은 갈매산에서 엘리야와 만나게 되었답니다 자, 저기에는 돌 재단 위에 송아지를 올라놓으시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기에는 재단에 있는 재물을 불태우는 신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오 자, 누가 먼저 하겠소? 파을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은 우리가 먼저 하겠소 자,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파을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그들은 이제 하늘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어요 파을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그들은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불은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아니, 불이 안 내려오고 있소 불이 안 내려와 저거 어떻게 된 거야? 불이 안 내려오고 있다 안 되겠소 파을 신이시여! 파을 신이시여! 그들은 온몸에다가 이제는 상처를 시작하였어요 온몸에서는 피가 흐리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하였어요 아, 파을 신이시여! 아세라 신이시여! 와빠빠바나사파빠! 란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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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파나사파빠! 파을 신여! 아세라 신여! 우리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네 비껴라! 비껴!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분이심을 보여주겠다 자, 저기에 있는 재단에다가 물을 열두 바가지 더 부어라 어? 열두 바가지? 어서! 이제 그 재단에다가 물까지 부으자 그 주인은 물로 흠큰히 적기 시작하였어요 엘리아나 하늘을 쳐다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보여주옵소서 주여! 엘리아나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보여주옵소서 그때였어요 그때였어요 아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다! 불이야! 불이야, 불이! 재단이 타고 있어 재단이 타고 있어 어찌한 거야? 아니, 이거 봐 타고 있어 아! 불, 불이다! 아니, 돌까지 다 돌까지 하늘에서 불이 거기는 죄물을 다 태울 뿐만 아니라 돌까지 근처에 있는 사람까지 다 태우고 말았답니다 그때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저 바흘과 바세라 저금들이 우리를 속였어 속였어 죽여라 죽여 우리를 속이다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흘과 아세라 성민 선지자를 죽이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 왕이시오 이 땅에 우상을 섬긴 자들은 다 없어졌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곧 비를 내리겠소 식사 나오고 계시지요 다 없은 자가 밥을 먹고 있는 동안 엘리야 선지자는 갈매산으로 다시 올라가 그는 머리를 무릎에 집어넣고 기도하였다 하나님 우상 섬긴 자를 다 없앤나이다 우상을 다 없앤나이다 비를 내려 주옵소서 엘리야는 종을 불렀어 자 저 멀리 하늘에 구름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여라 없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가서 비가 오나 봐라 구름이 있나 봐라 엘리야 선지자는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올라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약속대로 약속대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여봐라 구름이 있는가 보아라 구름이 있는가 보아라 종은 멀리 하늘을 보니 소지자님 손바닥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됐다 됐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어서 어서 내려가자 왕이시여 이 자네 비를 내리시니 어서 내려갑시다 어방이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는 하늘에서는 약속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비야 비야 하나님 비를 내리셨어 약속대로 비를 내리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의 우상을 다 지하자 약속대로 비를 내렸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재미있게 잘 보았나요 아방이 우상을 숨겨렸을 때 하늘에서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렀을 때는 그대로 비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깨닫게 하시죠 어린이 여러분들도 잘못을 찾은 적이 있었나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날마 날마다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숙박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우리도 다시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아멘 눈으로 쏙, 귀로 쏙 쭈꾼대꾼 변경동화 누군, 누군,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니 와우, 와우, 우주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변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와우